아이패드 미니 이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폭스콘과 페가수스가 제조하고 애플이 판매하는 ios 태블릿 컴퓨터로 아이패드 미니의 후속 제품이다. 2013년 10월 2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예나 부에나 아트센터에서 발표하여 a1490분의1489 모델은 2013년 11월 12일 a1491 모델은 2014년 1월 17일 출시되었다. 2세대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2013년 10월 22일 예르바 뷰에나 아트센터 아직도 다룰 것이 많다 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면서 발표되었다. 더 테마 오브 더 키노트 워즈 네임드 we still have a road to cover. 2013년 10월 23일에 아이패드 미니 2가 출시되었다. 아이패드 미니 ios 7.0.3 버전과 함께 처음 출시되었지만 셀룰러 모델은 ios 7.0 버전과 함께 처음 출시되었다. 아이패드 미니 2는 ios 6 버전으로 출시되었다는 루머는 애플이 ios 7 운영체제를 지원한다는 것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웹에 널리 퍼졌다. 2017년 3월 21일 아이패드 미니 2는 단종되었지만 여전히 애플은 아이패드 미니 2 업데이트를 지원하였다. 그 후 ios 13이 출시와 함께 아이패드 미니 2는 업데이트는 진행되지 않았다. 아이패드 미니 2가 지원하는 최신 버전은 2021년 9월 23일 출시된 ios 12.5.5이다. 애플은 애플 a7 칩 사용으로 ios 13과 ios 14와 모든 기능을 지원할 만큼 아이패드 미니 2위 하드웨어가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하고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ios 13과 14는 애플 a8x 칩 이상이 탑재된 장치만 지원한다. 따라서 아이패드 미니 2는 ios 13 및 14 버전 업데이트 적용 대상이 아니다. ios 13과 14를 지원하는 아이패드 미니 버전은 아이패드 미니 4와 아이패드 미니가 유일하다. 출처 애플 뉴스룸 아카이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